모자를 너무 싣고 갔었는데 네? 모자를! 멋있는 걸 썼다고! 뭐라구요? 아니 모자를! 공연 전에 모르고 안녕하세요 아 안 추우니까 너무 좋다 아휴 추워 아휴 추워 스마트 스테이지 어제는 얘가 자리 제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이것이 과연 스마트한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서야 되는데 쭉 가더라구요 그래서 아 나는 떨어지겠구나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막 어 어 이런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안돼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안돼 앞으로 가게 해줘 이거 원래 여기 달판 있잖아 근데 밟아야 하는거지 뒤로가 앞으로 안 가는데 지금 이거 들어가면 돼 앞으로 가게 해줘 오!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내가 뒤로는 파이팅! 랩! 나 랩! 뭐 다 그냥 해냈다 햄이 탕후라이 너무 좋아 5대 전에 하품하시면 어떡해요. 안 들리나 보다. 남자가 무슨 얘기 하냐고. 나도 끼고 싶어요. 안녕. 공연 잘해요. 안녕. 파도타기 한번 갈까요? 여기부터. 감사합니다. 그만 그만. 그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제 그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들 무섭다.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노래할게요. 더 노래할게요. 마치 하루하루가 짤려진 장난 같아 발 조서이 깍깍깍깍게 걸어 너무 많이 걸려? 추울 때 연사 열 번 하면 몸에 연가루는 맨날에 스펀지에다가 감사합니다. 와 오늘 첫 공연에서 울었어요. 안 돼? 아니야. 잘못 봤나? 증거했나? 증거? 네. 거기다 와우 이런 꽃을 와우 이거 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거 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없지? 우와 아유 씨? 공연하게 지금 2분 전이거든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내년 인천 또 오네. 유인나 씨. 유인나 씨 저희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유인나 씨. 아니 여기 해외 멀리 간 친구가 네. 영상 전화 와가지고 저 인사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방규환 씨가 작품을 하려면 똑똑하고 다른 곳을 구할 수 있는데 지유한테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하하하하하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이 정도? 더 더 더 더 오늘 파란색 옷을 입으셨으니까 스크롤 하자면 빨갛게 애국심을 애국심을 표현할 수 있는 혜연 씨. 저기 뭐 했지? 내가 보고. 하하하하하하 메이크업은 참지 않았는데 암기력이 안지 않았어요. 아세요? 어때요? 아니요. 아직. 아직 안 하려. 아유. 아유. 하하하하 입 봐. 입모양 봐. 집중하더니. 하하하하 근데 원장님 제 머리 너무 세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이따 머리도 해주실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반쪽만 하고 리허설 한다고? 너번디인데 너무 막 구구죽죽한 거 말고 구구죽죽 다시 또 할게 저희한테 컴버 발표하는 데까지 지금 뭐? 왼쪽 볼에다가 점 하나 찍어줘 몸에도 역시 완벽하군 나의 여인 끝까지 찍어야 재밌지 다시 다시 이걸 찍어야 돼 또 husband은 이걸 찍어야 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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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 Kochimi 야, 오늘도 그거 하자, 파도 타기 하자 무언네 파도 타기 안 들리세요 전혀 מע board 어? 뭐? 파도 타기, 무언 내 파도 타기 오늘은 안 할래 아무때나 하는거 아니거든 공연장은 도박을 해? 아 뜨거워! 너무 좋냐 다들? 너무 좋냐 다들? 너무 좋냐? 너무 좋냐? 신화여 팀이에요! 저희 여행 팀은 돈 걸고 카드 하지 않습니다. 뻥튀기를 내기로 하는 거지? 이것도 내기 안 해요. 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 절대. 뭐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에요. 유인나 씨 오늘도 목소리로 한 번 또 인사해 주세요. 유산에. 안녕하세요. 유인나 씨 오늘 의상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진짜 완벽한 의상입니다. 요새 약간 스타일이 저처럼 많이 바뀌셔가지고 뒷모습 완전. 그냥 아이가 아니라고요? 뭐지? 왜 텐션이 아직 안 가셨지? 또 아이가? 또 아이가 나아! 또 아이가! 진짜 진짜 진짜. 이제 다가 이제 다가와줘 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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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세요 링거 언니 되게 되게 아 유인나 씨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와 공연 이런 느낌이 아니고 광주 사랑하는 만큼 몸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스 같은 게 이제 살아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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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